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무슨 상황인가요? 어디 앉아야 해요? 토닝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신박한데? 사실 드시고 싶어서 저한테 오셨어요. 아, 영빈이 형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직업생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늦잠을 자셨다는 생각이 있는데? 늦잠을 잤어요. 왜냐면 사람다움이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음식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가벼운 담소를 나누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거는 작정하고 부릴 거라는 거예요. 일이 있었다면서요? 이름을 이제 바뀌어서... 활동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요? 활동명을 이세원으로 바꿨는데 바꾼 지는 사실 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게임을 할까요? 무슨 게임이죠? 게임 이름을 정했어요. 아 이거 뭐지? 그래요. 뭐 영화 이런 거 할 때 우리 막... 뭐 영화 이런 거 할 때 우리 막...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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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그건데? 그런 거 같은데? 명대사를 맞추는 거 1점. 그다음에 명기 1점. 이기신 분한테는 오늘의 키워드를 드리고 진 사람한테 오늘의 키워드를 드릴게요. 일할 때 키워드가 왜 필요해요? 나중에 이런 거 확인하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제가 쿠커네트 치면 얼마나 드는 거죠? 5요. 어... 혹시 본인이 입술 찍으신 거예요? 입술 필러 뭐 이런 거 하죠? 넘겨주세요. 아!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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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 알아라! 스마일 배송! 무엇이 중건디? 정답! 아 곡성의 아기... 연기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연기로 하면 1점 안 돼요? 스마일 페이. 무엇이 중건디?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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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혁! 장혁 씨! 됐죠? 스마일 배송! 지랄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빠졌네! 아니... 아니... 이게 배우는 장혁 씨고요. 사극 같은 거예요. 추모! 추모! 혹시 19세 이런 거... 아니네요. 장혁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정우성 씨구나. 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살리는 거다. 스마일 페이. 이거 마시면 나랑 살리는 거다. 정답! 제스쳐도 같이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마시면... 네? 꼭 사진 내보내주세요. 장혁 씨랑 이게... 이게... 여기가 너무 똑같아. 이거 안다고? 이거 안다고?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정답! 어떻게 알지? 저거 입을 보고? 베테랑을 몇 번 봤으니까. 나도 봤는데? 입만 봤냐? 스마일 페이. 아직 큰일 남았다. 정답! 이게 인정하시나요? 아직 한 번 남았다. 에이! 에이! 설마! 너나 나랑해. 설마! 너 아직...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빈과 동네. 에이! 설마! 정답! 동시스! 이거 빙돌이 헛버진 거. 키워드는 모던 빈티지. 자기 덕후. 자기 덕후? 왜 저만 이겼는데 왜 둘 다 줘요? 패배자 키워드인 거고. 신의자 키워드인 거. 사무실에 올라가셔서 1일 업무 공개당을 아실 거예요. 어떤 빈티지? 1일 업무. 지마켓 글로벌 대학교 실내... 근데 저기 통화하니까 저희가 좀 조용히 말해야겠죠? 지마켓 글로벌 대학교 실내 디자인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마켓 글로벌 대학교? 지글 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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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배 지글 배. 지글 온 더 배. 머릿속에 지글 밖에 없어 지금. 온라인 수업 준비가 되니? 대학생 대상에서 유행 중인 캠테리어? 에쿠셔테리어 캠코더랑. 비이상적인. 별다준이라고. 어쨌든 화면에 비춰지는 인테리어를 꾸미는 거잖아요? 거기만 괜찮아요. 저는 그냥 크로버캔을 사서. 배경을 그냥 유럽으로 바꿔버리려고. 네. 그리고 구매한 인테리어 소품을 언박싱하여 인싸워만의 스타일로 방을 꾸미주세요. 인테리어에 관심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몰라요. 타이거 쌤한테 배웠나 봐요. 전 안 타이거 쌤한테 배웠나 봐요. 바로바로 할 말하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죠 우리?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온라인 수업 위에 캠테리어를 직접 꾸민 방을 동기들에게 소개해달라고. 아 나 진짜 알겠다. 수업을 너를 덕질하는 책을 꾸며라. 아 철제 사다리형 3단 틈새 책상. 책을 안 쓰는데 안 쓰는데. 옷장이 될 수도 있고. 식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무드등 필요해요. 무드등 꼭 필요해요. 잘 스탠드가 너무 예쁘다 이거. 저는 모던 빈티지이기 때문에. 간력 시계 이런 거 있어야 되거든요. 아날로그 느낌. 아 저 근데 조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좋아 보여. 유화 편에 오늘은 좀 이게 좀 약하다. 애들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쵸. 조금 쓰긴 했어요 뭐. 재민 쪽.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한테. 저쪽 장난감 쪽. 저는 일단은 편안한 분위기. 약간 좀 노란 조명에다가. 저희 앨범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제 빈티지하게 부수던가. 옷을 사서 시들기 한다던가. 지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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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대. 지금부터. 뭐하고 옆에 있죠. 또 한 바퀴 돌까요? 하나 둘 셋. 어? 국한이 사라졌네. 아 나 가야겠다. 어 왔어? 어 아 여기야? 어. 좀 늦었지 미안하. 오늘 지갑 두 번이야. 미안한 쪽이야. 저거 봐줄래? 오케이. 진짜 바로 가서. 저희 닭방 쓰나요? 닭방 쓰나요? 자 그럼 언박싱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핸드크림을 좀 바르고 한 번. 더군다나 이 메디플라워 핸드크림과 함께하면. 네. 보습이 오래갑니다. 핸드크림이 이제 이물감이. 아 여기 침대는 사람 심하네요. 뭐가 그렇게. 근데 특이하게 커터칼이 아니라 메도칼을 주셨어요. 제작비가 2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게요. 혹시 그쪽도 메디플라워 핸드크림 쓰세요? 하나는 핸드크림으로 쓰고요. 하나는 풋크림. 메디플라워라는 브랜드 아세요? 저는 메디플라워라는 제품 처음 봅니다.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짰는데 조금만 도와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종일 보습이. 이런 거 유빈이가 많이 하거든요. 괜히 이런 거 한 번이지. 제가 맨날 당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아 모던 빈티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지? 아! 보름달 모두덩 가스키. 모두덩. 어 실물이. 케이팝 아이돌 그룹 대상. B.O.U의 김쿤 씨. 축하드립니다. 자. 좋아 보여요. 자 이건 무엇이냐. 이거 대형 그릴. 형. 이따 삼겹살 파티할 건데 올 거지? 두세요. 안 가도 된다고? 아 슬리퍼. 오오. 아 진짜 힘들다 이거. 보국민 학교. 아오. 자 1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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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거 모든 걸 연결해야 돼요.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너꺼보고 내꺼 진짜 싶다 생각했거든? 마지막 라스트 상품이 그 연결을 거의 한 30개를 해야 되네. 2번. 3번. 3번. 굉장히 이쁘죠? 이뻐졌죠 약간? 자 스탠드 조립 어렵지 않아요.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주시고. 돌려주시고.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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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수님이세요? 네. 네. 인상 들고 계십시오. 인사돌이요? 인상 오빠잖아요. 이게 실리콘 오빠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여기 입학금 주더니 오던데요? 뭔데요? 실리 디자인한 거 들어와서 귀가 조금 더 화려하네요. 저 이거 에어비앤비 빌린 거예요. 저 이거 크로마키예요, 크로마키. 자, 여러분들. 이 핸드크림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같은 거 쓰시네요, 저랑? 네. 아, 요새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네가 큰 거 쓰시고 하실 거예요? 술 먹어야죠. 원래 술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대학교는 술 배우러 오는 곳이라고. 저희 빨리 뺏으면 좋겠네요. 온라인 수업 말고. 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서세요? 어떻게 서세요? 수업시간은 피자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스물라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에는 설명을 내줘서? 제가 메일로 자수서 넣었거든요. 그거 봐주시고 저 이만 피자 먹으러 가도 될까요?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어떠세요? 어루, 잘 입었다. 맞네. 후르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옷은 갈아입겠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와 방송 편하게 하네 와 맛있겠다 나 교수님 호텔인데 권임교수 권임관 씨예요? 스미스 교수 잘 부탁드립니다 보이스미싱 아 보이스피싱 가시는 시구나 죄송합니다 오늘 스미스 환영이 있다고 물어봤는데 입국이 꼴리시고 가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이뻐서 굳이 저기요 신입생 환영에 가시나요? 눈치 보다가 중간에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가긴 갈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만 나와서 2차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집에 사는데 왜 다 들리지? 코믹으로 갈 거야? 머리 진짜 이뻐는데 아 하하하하 내려가면 되겠지? 아까 교수님 머리 보니까 약간 느끼하게 하시던데 나 느끼하게 하나 해야겠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질글대학교 신뢰비자인과 21학번 이세훈이라서 감사합니다 빠질 수 없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실내디자인과 네 실내디자인과 혁준씨는 실내디자인과를 왜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특히 말대로 꽃이동과에 진짜 좋아했어요 김홍씨는 왜 오셨어요? 아 저는 이제 그 조명적으로 담당하고 싶어가지고 이 시장에 이제 다 하면은 이제 조명 반갑습니다. 나이가 다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스무 살이요. 스무 살이? 몇 년생이죠? 대상 포기잖아요. 오늘 약간 생각도 되게 오래 하시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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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그라운드 지겨볼까? 시작! 용! 하나! 용! 다 같이 만나서 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숙사 살아가지고 저희 지글대. 저희 대학교 이름 뭔지 아시죠? 마켓 글로벌 대학. 오 아시네. 교가 뭔지 아세요? 교가? 지글지글지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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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미국 분이세요? USAT를? 우사 우사. 우리 사랑해요. 교수님 얼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오고 계시다고 카톡 와가지고 네? 취했어? 와 교수님이다. 학생들! 게임이에요. 게임! 교수님 세대 게임이랑 저희 세대랑 달라요. 제가 다수 말할게요. 가수에 관련된 노래 한 명씩 부모기. 잭스키스! 망했다. могут 죽고! 누구나! 세곱 씨 학교. 뉴명 수입 마주하여요. 다수입니다. 다니재베이! 다위너맨! 야이놈하라 그런 거 아니야? 어? 닦아주셨어요? 된다! 잘 쎄닌 Hasta 간다, 교수님. 언니가 계신 중이었어요. 잠시만요. 교수님. 그냥 쫓아내네 오늘 저희 이렇게 쫓았다면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저 혼자 안녕히 계세요 네 데킬라가 맛있네 오늘은 좀 외롭네요 그렇죠?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딜 가라는 거야? 으악 흞 흡 흉 흥 흉 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